8491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종목은 한일사료이고요. 매수가가 6,950원에 18% 진단 부탁합니다. 추매 가능한지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한일사료 오늘 종가 5,07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사료주대 같은 경우에는 올해 4, 5월달쯤에 움직임이 좀 있었던 종목이고 이 당시에 흑해 곡물협정 관련 이슈가 나오면서 상승이 있었는데 그 뒤로는 또 역시나 이슈가 요즘에는 부각이 되지 않으면서 살짝 잠잠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추가 매수 가능할지 어떻게 보실까요? 이 종목은 말씀해주셨듯이 이슈에 의해서 움직이는 종목이죠.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거나 또는 이런 움직임들 때문에 사료값이 폭등을 하면서 움직이는 모습이었는데 사실 지금은 그런 움직임들이 이어진다 하더라도 주가에 반영이 잘 안 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 번 움직였던 테마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자리에서 강한 시세를 기대하기에는 쉽지 않은 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관련된 이슈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모든 종목이 다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종목은 4, 5월달에 이미 4, 5, 6월달까지 강한 시세를 만들었고 신고가를 터치하는 모습도 나타나줬다가 지금은 조정 자리에 놓여있기 때문에 파동이 길지 않은 모습들이고 오히려 지금 파동이 더 길게 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6월달, 7월달 이때 따라갔던 추경 매수 물량들이 올라오기만 하면 파는 이런 흐름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움직임이 더딘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추가 매수를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구간에서 전자점 자리가 이탈을 하면 저는 아마 4,500원 자리까지 추가적인 하락세가 나와도 이상한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하시기에는 조금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러면 평등가를 못 맞추고 매수가를 그냥 기다려야 할까 그런데 지금 시청자님께서 갖고 계신 매수가가 거의 지금 박스권 상단 구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다시 들어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런 결론을 내렸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최근에 좀 한 17% 급등했을 때 좀 기대감이 있으셨겠습니다만 저는 그래도 5,800원, 6,000원 자리는 일부 시도는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럼 그 자리를 이용해서 일부라도 좀 정리를 해나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정리를 하셔서 다른 종목으로 좀 이동을 하시고 또 시세가 나오면 좀 정리를 하시고 이런 식으로 좀 손실폭을 줄여나가는 흐름들로 가져가 보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이슈 자체가 살아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말씀해 주셨듯이 공물협정 자체가 또 확전된다면 다시 한 번 급등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보다 더 큰 이슈가 나오지 않는 한 다시 재가격을 돌아오는 것은 조금 오래 걸릴 수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감안했을 때 추매보다는 비중 축소 전략이 맞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한일 사료에 대한 전략 추가 매수보다는 비중을 줄이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